자! 지우야! 아빠, 아빠 생일이야? 어, 우리 아빠 생일. 지우가 더 하나 케이크. 빨리 켤 거예요? 응, 오빠는? 오빠, 오빠 생일 생일. 오빠, 학원 갔어? 네. 불 한번 꺼보자 우리. 불 한번 꺼보자. 어. 진짜? 생일 축하해. 아빠 생일인데? 괜찮아, 괜찮아. 생일 축하해요. 고마워. 아빠는 한번 불어. 하나, 둘, 셋. 지우야,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? 아빠 생일. 아빠 생일. 아빠 생일. 아빠 생일. 아빠 생일. 그래서 지금 뭐 만들어요? 여우, 여우 같아. 어, 여우 같아. 공들명땡이요. 네. 우리 정우지우가 아빠를 위해서 맛있는 동그랑땡을 만들기 도전했어요. 안녕하세요 제가 만든 모양 곰돌이랑 하트랑 동그라미가 있어요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지효 잘 만들 수 있어요? 네 나는 이거 동그라미 때문에 신기한 모양 만들어봐야지 영상 제작용 연구소